안녕하세요. 저는 권주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퀄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번만큼은 내가 퀄리케이션의 왕이다, 왕비다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집중해서 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권주현만 믿고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English Collocations in News Intermediate 라는 교재로 여러분 같이 한번 즐겁게 공부해 볼게요. Let's go! 자, 먼저 학습 목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llocation의 정의와 영어 학습에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어 문장에서 collocation을 찾을 수 있다. 어떠한 paragraph 질문을 보고 나서 어, 이거 collocation이에요? 잦아내셔야 됩니다. Collocation 그리고 compound와 idiom 같이 구분해 보는 연습 문제도 같이 풀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시작해 볼까요? 자, definition of collocation. collocation, collocation이 도대체 뭐냐? 함께 쓰이는 단어들의 그룹이요. A pair or group of words that are often used together. 같이 쓰이는 a pair of group, a pair or group of words를 말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바로 원어민에게 자연스럽게 들리는 단어들의 조합이다. Word combinations that sound natural to native speakers. 원어민들에게 sound natural, 정말로 자연스럽게 들리는 뭐예요? Word combinations, 단어들의 짬뽕이다. 자, combination, pizza 생각하시면서 Word combination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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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collocation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fast cars, 빠르게 움직이는 차를 fast cars라고 표현하지 빠르게라고 해서 우리 quick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fast food, 우리 먹으면 살찌죠? fast food라고 표현하는데 빠르다고 quick 쓰면 안 되었나이다? quick food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에 quick glance, 빠르게 읽기 보는 거 할 때는 quick를 쓴다. 빠르게 봐요? fast? 안 됩니다. fast glance 안 돼요. quick meal, 빠르게 먹는 meal, 그렇죠? quick를 쓰지만 반면에 fast meal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통으로 word combination 통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요, definition of collocation 더 많은 example 볼게요. 사진을 찰칵찰칵 예쁘게 찍다 동사 take를 씁니다. take a photo, take a photo 그런데 make를 쓰지 아니 되었나이다. make는 아니에요. 노력하다. 노력할 때 make an effort make an effort를 쓰는데 make 대신에 둘을 써 안 되었나이다. 보다 보다. 내가 너를 보다 할 때 watch TV예요. TV를 보다 할 때 watch TV지 look at TV가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는 보다이지만 영어에서는 동사 watch를 씁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엔진을 이야기할 때 powerful powerful 엔진이라고 얘기하지 strong 엔진? 안 씁니다. strong 엔진이 아니라 powerful 엔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요. 그럼 pound 사고 idioms 우리 아까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그럼 pound부터 볼게요. vocab어를 말합니다. 자, vocab어 뭐예요? 두 단어 이상으로 형성된 의미 단위입니다. 개별 단어의 의미를 알면 그 vocab어의 의미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for example post office 붙였어요. 우체국을 말합니다. car, park 자동차를 parking하는 곳이다. 주차장 의미를 알 수 짐작할 수가 있겠죠.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compound라고 표현하는데요. narrow 좁아 뭐가 minded 마음이 막 좁아 속 좁은 그쵸 속 좁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고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종이 아키려고 붙였었어요. hand bag hand 로 두는 bag hand bag 작은 가방을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다 가방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tea 하고 pot 맞습니다. tea pot을 의미해요. 맞아요. 두 단어 이상으로 개별 단어의 의미를 알면 그 의미를 우리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번에는 idiom 관용구를 볼게요. 관용구 고정된 어순으로 쓰이는 단어들의 그룹이다.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아도 그 관용구의 의미를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표현들을 많은 idiom을 보는 게 좋습니다. for example pass the buck 가 있어요. 자, buck 가 dollar 라는 뜻인데 이것은 어? 달러를 좀 줘줘줘? 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니다. 할 때 pass the buck 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idiom idiom 관용구를 말해요. pass the buck 한번 써보세요. 누군가에게 책임 떠넘는 거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고 가끔 하고 싶잖아요. 이럴 때 표현 pass the buck 글을 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collocations 도대체 연어 연어 먹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배워야 돼요?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어요. 왜?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우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smoking is strictly forbidden. strictly 정말 강하게 강력하게 forbidden 안 돼 안 돼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 이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strictly 엄격하게 강하게 강하게 그러면 strongly 쓰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less natural 덜 부자연스러운 부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부자연스러운 자연스럽지가 않아 smoking is strongly forbidden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strictly 아주 엄격하게 여기서 답을 펼치면 안 돼요 라는 표지나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말이나 글을 더 풍부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뭐가? 바로 collocations 가 자 very cold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너무 추워라 대신에 동장군이 왔어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영어도 다른 표현으로 바로 very cold 대신에 bitterly cold 아주 몹시 bitterly means 몹시 라는 뜻이에요. 더 많이 more expressive 더 풍부해 풍부하고 정확하게 precise 볼까요? very dark 어두워 매우 어두워 인데 칠흑 같은 어둠을 표현하고 너무너무 어두워서 무서워 무서워 아주 깜짝 놀랄 것 같아 할 때는 pitch dark 더 정확하죠? 칠흑 같은 어둠 pitch dark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연습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연핀이나 붓 들시고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collocation 만드는 훈련입니다. make mistakes 실수하다 make mistakes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는 여러분 어머니 실수는 어머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make mistakes 이것도 collocation 입니다. powerful engine 강한 엔진이에요 strong 쓰시면 안 된다. 그리고 have breakfast 아침을 먹다 아침을 먹다 have breakfast 여러분 무엇을 드시고 왔나요? 그리고 make an effort do an effort 아니다 make an effort 노력하다 라는 표현 보았고요. 자 number 5도 볼게요. watch tv tv 를 보다 look at 쓰시면 안 된다. watch tv look at 아니에요. ancient monument 고대 유명 ancient monument 같이 알아두세요. 통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collocation 입니다. 그리고요 substantial meal substantial meal 상당한 음식 substantial meal 상당한 음식 굉장히 많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itterly cold very cold 해도 되지만 이제는 몹시 줬다를 아주 bitterly cold 라고 이번엔 표현해 볼게요. 엑서사이시스 풀어 볼게요. 계속해서 number 9 나옵니다. 자 어떤 것을 이제 만들어 볼까 pitch dark 오우 칠흑같은 어둠이 나왔어요. 이럴 때 그냥 dark 쓰지 말고 pitch dark 아까 우리 다루었잖아요. pitch dark 이러면 칠흑같은 어둠 정말 한치에 빛 하나도 없어 한오락에도 없는 그런 darkness 를 얘기할 때 we say pitch 하고 dark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another one another one number 10 would be strictly forbidden 엄격히 금지된 그쵸 우리가 어떠한 종교에서는 엄격히 금지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먹지 말아야 될 것들 strictly forbidden 이렇고 조항 regulations principles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strictly forbidden 엄격히 금지되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pitch dark 칠흑같은 어둠이 어둠 그리고 strictly forbidden 아주 금지가 돼 있어 엄격히 금지된 또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어요. make breakfast breakfast 있다 make breakfast 그쵸 아침을 만들다 할 때 뭐 have 말고 make 한번 써보자 make breakfast 아침을 만든다 만들다 make breakfast 라고 쓸 수가 있겠죠. substantial 할 때는 우리가 또 breakfast 쓸 수 있어요. substantial breakfast 푸짐한 상당한 아침 식사가 되겠죠. 그렇게 크게 heavy하게 먹는 거 영국 사람들 heavy하게 아주 substantial breakfast 많이 먹죠. It could be a heavy breakfast 상당한 아침 식사 상당한 푸짐한 양의 아침 식사가 될 수 있겠죠. 영국에서는 아침을 많이 먹고 점심에 그냥 sandwich 하나 이렇게 먹잖아요. Anyhow 눈에 띈다 계속 보여 보여 보인다 자 보인 것부터 teapot 그쵸 우리가 우아하게 teapot 에다가 have a cup of tea 찾자 tea하고 pot tea하고 pot 이 합쳐진 합성어 그쵸 tea하고 pot 합쳐졌다 teapot 이라고 하죠 또 뭐가 있죠 우리가 계속 보입니다 제 눈에는 key ring key 하고 ring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열쇠고리 맞습니다 맞아요 key하고 ring 같이 써서 key ring 열쇠고리가 it could be it is a compound indeed key ring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이 알고 키링이라고 해도 열쇠고리 이렇게 딱 연결해서 다 영어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compound 라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다 one more let's check out let's check point check point check point 중요한 check point 해주세요 check point 항상 교재나 교과서에 있잖아요 그럴 때 check point 라고 합니다 이것도 체크랑 포인트가 합쳐진 거예요 compound 하이픈이나 띄워 쓰지 않는다 checkpoint we say compound checkpoint 그리고 t4 키링 checkpoint 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compound 보았고요 collocation collocation은 뭐가 있을까 collocation 먼저 얘부터 나왔어 make a mistake make a mistake 실수하다 아까는 make breakfast 나왔는데 이제는 make a mistake mistake 그렇죠 make a mistake 실수하다 우리가 항상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사람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anyhow make a mistake 동사 make a mistake 챙겨주세요 어 언 아니고 더도 써도 안되고 여기서는 지금 어 countable mistake 썼습니다 mistakes 복수가 아니었어요 또 하나 heavy snare 우리가 폭설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heavy snow heavy snow 어 뭐 진짜 snow가 무거운 게 아니라 눈이 많이 내렸다 할 때 우리가 heavy snow 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이 많이 내렸다고 a lot of 말고 heavy snow heavy snow 써보세요 another collocation would be valid passport 어 유효한 여권을 얘기하죠 valid means valid 유효한 여권 passport passport 입니다 유효한 여권을 valid passport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통으로 알아주시기 바래요 bitterly disappointed 이따가 우리 또 bitterly 를 볼 거예요 bitterly 몹시 몹시 실망했어 이럴 때 I'm very disappointed 하셔도 되는데 나 크게 몹시 실망했어 bitterly disappointed bitterly disappointed collocation 같이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말로 계속 해주세요 make a mistake having snow valley passport bitterly disappointed 계속해서 입에 착착 달라붙을 정도로 찰떡같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디엄 이디엄은 딱 봤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계속해서 오리진을 보면 유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래를 볼 시간은 없고요 이디엄부터 보기 전에 하나 더 있었네 라이브 뮤직 라이브 뮤직 우리가 라이브 뮤직 보러 레스토랑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뮤직이 아니라 생으로 듣는 라이브 음악이야 라이브 뮤직 이라고 합니다 collocation 보았으니까 이제 이디엄 넘어가 볼게요 pull somebody's leg pull somebody's leg 라고 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쓰죠 누구를 놀리다 누구를 놀리다 pull somebody's leg 누군가의 다리를 계속해서 풀 풀 하는 거야 놀리다 라는 뜻의 이디엄 기억해 주세요 and the last one would be a storm in a teacup a storm in a teacup 약간 티포트 나왔는데 컴파운드 티컵이 나왔어 a storm 막 어떠한 폭우가 있어 storm 있어 어디에 teacup 안에 teacup 안에 지금 난리 난 거야 어떤 소동이 storm이 일어난 거야 괜한 소동을 a storm in a teacup 이라고 표현합니다 pull somebody's leg 그리고 storm in a teacup 이디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box를 가지고 컴파운드 콜러케이션 이디엄에 찾는 훈련 계속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 패러가프를 보면서 콜러케이션 연어를 찾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giving mark a lift to the airport 공항에 마크를 데려다 주고 나서 give somebody a lift 집들을 쌌네 Julie made away home 집을 갔대 Julie는 데려다 주고 나서 made away home 집을 향해서 갔대 what an exciting life someone led 그렇죠 what an exciting 사람을 정말 즐겁게 사는구나 정말 재미있게 사는구나 정말 재미있는 삶으로 이어지는구나 그렇게 사는구나 라는 말입니다 Julie 가끔은 at times 가끔은 종종 Julie felt 이렇게 느꼈을 때 desperately jealous 오브까지 챙겨주자 우리는 오브까지 젤리스니까 오브까지 그를 굉장히 많이 절박하게 라는 뜻인데 jealous을 꾸며줘요 뭐가 오브 힘 desperately desperately jealous 그리고 굉장히 많이 정말 젤리스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she spent her time 그녀의 시간을 보냈어 doing little more than 더 많은 시간을 taking care of 누구를 돌보다 힘 그를 그리고 또 치울 줄 이럴 때 take care of 맞아 누구를 돌보다 라는 컬러케이션 나온다 그리고 지금 her sister는 was getting divorced get divorced 맞아 이혼하다 라는 뜻이죠 갑자기 나와요 언니가 지금 getting divorced was getting divorced 이혼을 하고 있대 의심의 여과 없이 의심의 여과 없이 making demands 온까지 챙겨주세요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대 making demands 나한테 더 많이 요구할 거야 on her too Julie had promised too 약속했대 뭐를 give somebody a call 전화를 줄 거라 곧 she got home 집에 오자마자 오자마자 전화 그녀의 시스터한테 전화를 할 것을 promised 약속을 했는데 했는데 안했다 그쵸 멋이죠 그 뭘 하기로 했어 she decided to 뭐 하기로 결심의 다짐했어요 run or bath run somebody's bath 라고 하면 뜨근 뜨근한 물에 그쵸 목욕제 입욕제 풀고 이렇게 목욕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run somebody's bath first 먼저 그걸 하기로 했대 she had a sharp pain in her side 여기 옆구리에 sharp pain 약간의 심한 고통이 있었대 sharp pain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and hope 원했대 that a hot bath 아까 여기 bustin down 뜨근 뜨근한 물에 들어가는 게 이게 might ease the pain 또 나왔다 고통을 덜어 줄 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ease the pain 까지 챙겨주세요 영어 지문을 읽으면서 접하게 되는 우리 좋은 collocation 여기 너무 많잖아 take care of ease the pain 이렇게 좋은 collocation을 기록해 두는 습관을 드린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하나하나 챙겨놓는 게 여러분 너무나 좋습니다 분부해줘요 영어 표현이요 그리고요 자 이렇게 좁습니다 자 사전에서 사전에서요 단어를 찾을 때 어떤 단어를 찾아요 그 단어의 collocation을 같이 확인한다 예를 들어서 pain 이란 단어를 여러분 찾았어 sharp pain 심한 고통을 이야기할 때 sharp pain sharp pain collocation 씁니다 그리고 확 올라갔어 어떠한 수치가 올라갔어 뭐 sharp rise increase 그런데 drop도 쓴다 sharp drop 그쵸 급격하게 내려갔어요 사전에서 다 새로운 단어 모르는 단어를 찾을 때 몇 가지 collocation을 적어둔다 sharp pain sharp rise sharp increase sharp drop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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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찾아보는 훈련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learning collocations collocation을 배울 때 이 또한 중요합니다 익히려고 하는 collocation을 정기적으로 우리 아주 regularly 정기적으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llocation을 정기적으로 복습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몰라 몰라 내가 아까 strictly forbidden 이라고 했는데 strongly forbidden 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복습 복습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유의미한 문맥에서 익히려고 하는 collocation을 사용하는 이 문장에서는 난 꼭 take care of 를 써야겠어 이 문장에서는 난 꼭 is the pain 이런 문장을 take care of 를 써야겠어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사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collocation을 그룹으로 같이 합쳐서 그룹으로 묶어서 익힌다 묶어서 익히는 연습이 중요해요 for example I must 나는 find a way to help him 그를 도와주기 위한 방법을 나는 찾아야 돼 find a way 그를 도와주기 위한 방법을 나는 찾아야 돼 find a way collocation 이런 식으로 나왔다 쉽도록 여러분 그룹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find a way 그룹으로 익혀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find a way find a way 같이 알아주세요 이제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match the beginning of each sentence on the left with its ending on the right 무슨 말이에요 이 left 부분에 있는 거를 right 이 box에 있는 걸로 right 부분을 채워라 라는 말입니다 she's have have 가 뭘 같다 이런 동사인데 have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she's having a party 파티를 하고 있다 파티를 뭐 열었나 봐요 she's having a party 그녀는 지금 파티를 하고 있어 굉장히 즐기고 있어 할 때 have a party have a party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have a party 그녀는 파티를 하고 있어 그리고 have a party take take 동사는 뭘 취하다 이런 동사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 듣도 볼게요 she is taking an exam 시험을 보다 have an exam 쓰셔도 돼요 우리 take 보려고 이렇게 take 썼습니다 earn exam 시험 earn이 이 때문이겠죠 earn exam 시험을 보다 그녀는 시험을 보고 있어 she is taking an exam 이라고 표현합니다 she's taking an exam 혹은 having an exam 쓰셔도 됩니다 맞아요 having an exam or taking an exam take 꼭 알려주세요 have a party take an exam give 무엇을 주다잖아 주다주다 동사라는 뜻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she is giving a lecture lecture 무슨 뜻이에요 강의라는 뜻이잖아요 giving a lecture 라고만 수업을 하고 있다 강의를 하고 있다 라는 말이에요 give 이럴 때 동사 give a lecture 라고 표현을 합니다 she is giving a lecture she is giving a lecture 그녀는 강의를 하고 있어 할 때 동사 give 를 썼다 챙겨주셔 기부 기부 나온 김에 이 표현도 알아두자 she is giving a party 그녀는 party를 하고 있다 할 때도 have a party 해도 되고 give a part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give a lecture give a lecture 맞아요 강의를 하고 있다 she is giving a lecture he is giving a lecture I am giving a lecture 여러분도 나중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give a lecture 라는 표현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티도 열 수 있죠 그렇죠 쏘는 거야 월급 타고 쏘어 왔어요 I am giving a party 하셔도 되고요 I am she is giving a party 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make 뭔가를 만들다 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죠 맞아요 뭔가를 만들다 할 때 make 써도 되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she is making good progress 진전이 잘 되고 있다 일이 잘 진전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별도 치셔도 돼요 she is making good progress 일이 잘 진전되고 있어 굉장히 성공적이야 할 때 she is making good progress 여러분도 지금 1강을 들으면서 you are making good progress 여러분도 지금 you are making good progress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표현 알아주세요 뭐요 make good progress 입니다 collocation 배우고 있어요 she is doing 그녀는 뭘 하고 있어 어떤 것을 넣으면 좋을까요 she is doing her duty 그녀의 duty가 뭐예요 의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녀는 she is doing her duty 그녀의 일을 하고 있다 의무를 하고 있다 할 때 duty do가 온다 do 무엇을 하다라는 말이잖아요 do someone's duty do her duty 누군가 일을 하고 있다 그쵸 맞아요 she is doing her duty 그리고 do 나온 김에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자 she is doing an exam 그녀는 시험을 보고 있다 taking exam 쓰면 안 돼요 맞아요 take 쓰셔도 되는데 이 표현도 써도 된다 she is doing an exam 이거는 informal it's an informal expression 비격식 표현입니다 친구끼리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엄마 나는 I'm taking an exam 쓰셔도 되는데 친구끼리 친하니까 she is doing an exam 그녀는 시험을 보고 있어 it's an informal expression 같이 챙겨주세요 having a party taking an exam giving a lecture or you can say giving a party making good progress doing a duty 그리고 do an exam 다 collocations 입니다 같이 그룹으로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collocations를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돼요 collocation 파운드 이름 같이 보았는데 구분해서 하는 연습 구분해서 꼭 쓰시기 바라고요 오늘 안 풀었던 문제 그냥 여러분 제쳐두고 나 안 할 거야 하시면 절대 아니 되옵나이다 오늘 안 했던 문제들은 꼭 오늘 즉시 이 강의 끝나고 나서 꼭 풀어보시고 빨간색 표시하고 별표도 치시고 너무나 다양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문제 풀 때 꼭 볼 때 입으로 말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크게 크게 말하려야지만 내 귀로도 듣고 엄마가 밖에서 내가 공부한다는 것도 알아차리고 굉장히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고 더욱 더 재밌고 알찬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I'll see you next time Bye-bye